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안녕하세요 이 트렌드 구독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2년 3월 29일 마감시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녹화를 했는데 이게 좀 나눠서 했는데 앞부분이요 제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빠르게 이미 좀 뒷부분 다 끝내긴 했는데 앞부분만 다시 보고서 위주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설명드릴게요 오늘도 잘 끝났고 여러분들 마음 편히 방송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마음이 편하진 않네요 자 아무튼 이제 첫 번째는 정유 일시적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투자증권의 전우재 공구원님이 어제 디젤 가격 한번 언급 드렸잖아요 실제 지금 디젤 가격이 굉장히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그래서 디젤 마진이 작년 6달러에서 32달러 이러니 정유주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게 발전용 군용 항공기로 수요가 많이 들어가고 러시아가 수출이 줄어들었고 원유 재고 감소하고 그러니까 공급 수요 이게 모든 게 맞닥뜨렸고 제가 봤을 땐 공급 같아요 공급이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기 마진 증가하고 공급 감소하고 유가 계속 오늘은 좀 빠졌지만 높은 상태고 그래서 SO1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GS은 너무나 싸고 SO1은 목표주가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개 기업을 좀 최선호주로 꼽았고 차선호주는 이노베이션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오일뱅크 지분을 갖고 있어요 수혜인데 주가 진짜 안가더라고요 지주사라서 할인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아무튼 현대중공업지주도 분명히 오일뱅크 최대 주주니까 그 수혜는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기주들 이게 일시적이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가 토비스 아시죠 토비스 코텍과 경쟁하는 기업이고 카지노형 모니터를 만들고요 목표주가 14,000원 제시해줬고 의료기기, 게이밍, 모니터 모니터면 모니터 자동차에 들어가는 LCD도 제조를 해요 디스플레이 자동차의 계기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지만 올해는 영업이 흑자전환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설비투자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실적도 더 크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카지노 슬롯머신 만드는 업체들한테 모두 다 공급을 하고 있고 자동차형도 아마 올해는 자동차,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 공급이 줄잖아요 근데 올해는 하반기에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은 자동차 쪽은 그리고 생산 능력도 확보됐고 그래서 올해 기준 PER은 11배인데 내년 기준으로는 5배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은 상당히 적평가 되어 있다 여기 10배 4.75배 정도 여기 써 있네요 그래서 지금 한 중간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 10배면 그렇게 싼 건 아닌데 내년 기준으로는 4.75배니까 중간하면 7배 돼요 7배 되면 주가는 비싸진 않은 거죠 여기서 한 20-30%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한 13,000원 적중 주가 14,000원 나왔잖아요 그래서 13,000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붙고요 그래서 리오프닝에 좀 수의 기업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 카지노 모니터 쪽 회사들도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토비스 또 뭐였죠? 코텍? 코텍이 이제 경쟁사죠 세계 1등이 아마 코텍으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이 기업들 올해 얼마만큼의 퍼포먼스가 나올지 계속 지켜봐서 작년까지 너무 안 좋았어요 작년까지는 다 적지 않았고 밸류 계산은 안 돼요 근데 이제 토비스는 밸류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옛날에 정상일 때 한 300억 정도 일년에 벌었던 것 같아요 300, 350억 그죠? 300억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00, 만약에 300억이면 퍼 5배 싼 거죠 근데 어쨌든 1분기 실적부터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4월이나 5월에 코텍 실적도 계속 체크하면서 천천히 대응해도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올해 우리가 리오프닝주 중에서는 좀 숨어있는 좀 기업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지금 대신해서 나왔는데 목표주가 68만 원 세 가지 때문에 올라갔어요 메탈 가격 그 다음에 재련 수수료 환율 모두 우호적 메탈 가격은 금속 가격이죠 귀금속 금 아연 또 거기다 은 까지 올라갔고 이런 걸 재련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수수료도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환율도 수출을 많이 하니까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은 19.8% 정도 증가를 했고 재련 수수료가 무려 연초 대비해서 66%가 증가했대요 어마어마하게 증가한 수지죠 이런 것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했고 10월에 이제 가장 큰 거 그래서 이때까지는 좀 한번 보유해 보자 그 말씀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동박 제조 공장 완공까지 봐야죠 허는 한 12배 되고 싸진 않습니다 아주 싼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만약에 2차전지 동박이 붙으면 주가 비싼 건 아니죠 뭐 보통 20배 넘으니까 2차전지 쪽에 뭐 밸류에션도 밸류에션데 좀 들고 가는 전략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다른 원자재 기업에 비해서 안정적이니까 다만 굉장히 느리게 가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처음 봤던 게 이때였죠 이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 모든 기업이 이렇게 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참 그게 다 말처럼 안 되니까 변수도 너무 많고 자동차도 좋다고 생각했는데 하반기에 변수 터지고 뭐 반도체 공급 안 되고 러시아 전쟁까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100%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고려하는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LX 인터내셔널 아시죠 상사주 LG 상사 에너지 팜류 같은 이제 원자재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석탄 트레이딩 석탄 무역 같은 거 있죠 상사잖아요 그리고 광구 구리광산 투자도 해놨고 최근에 니켈광산 투자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아마 더 좋아질 것 같고 작년에 너무 좋은 실적이었는데 올해도 이익 증가할 것 같고 배당 수익률이 거의 7% 가까이 돼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5,000원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꾸준한 상황이고 지금 PER 3배 내년 기준으로 4.6배 그러니까 PER 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배니까 굉장히 저평가 돼 있고 PBR도 0.6배 정도 ROE가 13% 14% 계속 유지하고 있고 주당 순자산 가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배당 엄청 많이 주고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이익만 유지하면 돼요 근데 단점은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너무 커요 예측은 못해요 그래서 좀 장기투자는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PBR 밴드로 보면 이제 중간은 넘어갔고 그죠 과거 평균보다는 좀 넘어서고 있어요 근데 이제 PER은 너무 싼데 PBR 기준으로는 좀 중간은 넘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 기업은 저평가를 받는 거는 실적 전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꼭 감안을 해주시고 그래서 너무 막 목표승위를 높지 높게 받지 마시고 좀 트레이딩을 병행을 하세요 그게 좀 맞는 거 같아요 근데 지금도 싸긴 싸요 뭐 목표주가도 45,000원 상향했으니까 3만 여기 8,000원인가요? 전 요 정거점까지는 한번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구간 이상 가면 좀 적절히 또 챙기시고 아 아니다 난 배당 받겠다 네 근데 분명한 건 4만원 넘어가면 이제 싸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4만원 이상 부터는 좀 적극적인 차익 실현도 고려하시되 일단 배당은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네 장기 뭐 나는 배당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 없겠지만 어쨌든 4만원 이상에선 밸류 매력은 좀 떨어진다 그래서 4만 8,000원 뭐 4만원 근접할수록 시세차익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비중 축소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트랜드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까요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발견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 란에 메이크잇 또는 연분리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지 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 시장 전망과 메가 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유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한국자산신탁은 신탁회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대행해 주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재건축하거나 공사를 할 때 공사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부담되면 신탁회사에 맡기면 돼요 신탁회사가 그런 걸 대행해 주고 공사비를 내주는 거죠 단독 감당이 어려운 경우는 그런 부분을 수행하고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신탁만 있는 게 아니라 많아요 증권사도 있고 은행도 있고 한국 자산신탁은 우리 업계 3위에 부동산 신탁 싸고 한국 토지신탁이 진짜 유명하죠 토지신탁도 꽤 유명한 그런 기회 아무튼 요새 주가는 아주 난리들이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 이후로 재건축, 활성화 기대감 부동산 시장 좋아지지 않을까 작년에 신탁주 보세요 부동산 공급 기대감 붙었을 때 어땠는지 그죠 그때 붙었다고 확 무너졌다가 다시 붙는 거죠 그래서 올해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신탁 수수료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자산신탁이 제가 잠깐만요 이게 보고서를 지금 꺼놨는데 아 이게 이따가 이따가 또 한번 설명하겠지만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이 있어요 신탁 방식은 여기 나와 있죠 분양 매출의 2-4% 수수료로 납품을 하고 조합 방식은 조합원이 가져가는 거고 그죠 장점은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고 조합 방식은 조합원들의 이익이 극대화되고 단점은 신탁 수수료를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조합 방식의 단점은 조합원의 비리 뭐 이런 게 일부 발생할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는 아무튼 이 신탁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국 자산신탁의 그 이게 뭐냐면 이제 재건축 사업 추진 현장입니다 여기 여의도 있어요 여의도 보이세요 여의도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아마 한국 자산신탁 이렇게 써 있었던 거 같은데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올해 현재 사업규모는 7065 그 다음에 계획은 13000세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신탁 선택하는 쪽 뭐 그런 조합들이 늘어나니까 수혜가 예상되고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재건축을 활성화한다는 건 신탁회사단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규정을 좀 완화시키잖아요 지금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신탁회사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보시고 근데 그것도 그건데 그냥 밸류가 싸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ROE가 얼마죠 ROE가 연간 18% 14% 엄청 높습니다 이게 유지가 될까요 그냥 현실적으로 20% 간 적도 있지만 그냥 10%라고 가정을 할게요 ROE 10%로 그냥 가정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는 게 좀 좋지 않나 그래서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이제 계산기 들어가가지고 요게 좀 중복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겹쳐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 또 소리가 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편집 잘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계산기 들어가서 우리 1점 이렇게 느리죠 1 음 이게 좀 뚝뚝 끊어지네요 잠깐만요 1.10 10%니까 요거에 10승 하면 2.5고 조당 순자산 가치가 얼마에요 BPS 7,900원이죠 7,900원도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그냥 올해 작년 규정 7,000원 잡을게요 올해 작년 기준으로 한 7,000원 잡고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본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럼 18,156원 나오고 지금 주가 얼마입니까 4,1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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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기 4,120원 현재 주가로 승수 구하는 거예요 복리승수 4.4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복리승수 4.4죠 그럼 4.4면 여기 조견표에서 얼마일까요 기대수익률이 음 여기 나와있죠 10년 복리승수 4.4점 이건 진짜 보수적으로 한 겁니다 16% 나옵니다 기대수익률이 제가 아까는 이제 좀 더 높게 잡은 거고 실제는 16% 배당수익률은 5%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그러니까 별로 이룰 게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충분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 빠지면 빠질수록 더 매력적인 거죠 주가가 빠지면 더 좋은 거죠 기대수익률이 더 올라가니까 그런 관점에서 토진시당은 충분히 매력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SK가 뭐 SK증권에 최관순연구원님의 보고서를 쓴 것도 있어요 오늘 주가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참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종목이죠 주가도 SK 목표 주가는 36만 5천원 유지를 했고 이제 올해죠 올해 작년에 실적 정상화 됐어요 정상화에 성공을 해줬고 그 다음에 올해죠 22년에는 첨단 소재 바이오 사업 주요 자회사 실적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에 SK 팜테코 지분가치 현실화 상장을 당장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지분투자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있고 23년 SK 에코플랜트 이게 이제 SK 건설입니다 건설 환경 환경 관련 주죠 사실 폐기물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는 뭐 상장해주신 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이런 이제 비상장회자들이 상장하기 전에는 지분가치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업가치가 좀 우상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주가 36만 5천원 적었고 오늘 근데 공시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제가 SK에 보니까 오늘 여기 금감원에 아까 공시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 있죠 공정공시 통해 가지고 음 배당 늘리고 자기 주식도 계속 매입하겠대요 그렇게 밝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당사는 그 가치성장과 투자성과의 실현이 주주환원과 더욱 긴밀히 연결되도록 예 주주환원정책을 가능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배당수익의 30% 이상을 기본적으로 배당을 해주고 그러니까 배당성액은 30% 나온다는 얘기고 매년 시가총액의 1% 1% 이상은 자사주 매입을 하겠대요 시총액의 1% 근데 보통 이 회사가 시총액의 한 옛날에 한 20조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좀 줄긴 줄었지만 20조에 1%면 2천억이에요 꽤 큰 금액이죠 적은 금액은 아니고 2천억 정도를 매년 계속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주식수가 줄겠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좀 고려 중이다 요런 좀 내용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어쨌든 이게 뭐 아주 뭐 많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SK가 이런 좀 긍정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한 건 좋은 거예요 당연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배당도 늘리고 주주 환원 나중에 자사주 소각까지 하면 더 좋겠죠 그런 것까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최근 그 어려운 1월장을 다 겪고 나서는 많이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 한번 올해 좀 주주같이 재고를 계속 해주길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이게 그 다울투자증권의 라진성 애널리스트가 적어준 이제 사실 보고 있는 자료인데 아까 한국자산신탁 말씀드렸잖아요 정비사업 택하는 사업지가 늘어난데 신탁 방식으로 그게 좀 기사에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신탁가 이제 일반 조합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은 조합이 다 대부분 가져가고 신탁 방식은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는 거죠 장점은 초기 사업비 조달에 유리합니다 공사비 조달하기 좀 어렵잖아요 공사기간도 단축될 수 있고 그리고 장점은 조합 방식은 당연히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근데 단점은 어쨌든 신탁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 조합원들이 그리고 여기 조합 방식은 조합원끼리 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전문성이 부족한 거 다 장단점은 있는데 어쨌든 신탁 방식으로 가는 좀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좀 내용이니까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인자 스마트폰이 어쨌든 이제 1위 했어요 삼성이 이제 2월에는 판매량이 1위를 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1위를 좀 기록을 해서 좋은데 분명한 건 뭐냐면 삼성의 스마트폰이 3월에 잘 팔려야 돼요 3월에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걸 딛고 3월에 얼마나 잘 팔 수 있을지 이건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가 갤럭시 S22가 어쨌든 잘 팔려야 됩니다 그게 좀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출하량보다 판매량이 더 괜찮나 봐요 최근 상황이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쪽의 재고는 좀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런 기대감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삼성전기나 스마트폰 부품 회사한테 좀 호재가 되겠죠 좀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갖고 중국의 스마트폰이 좀 역성장에서 좀 부진했던 걸 4월 뭐 늦어도 한 5월 5월부터는 좀 바뀌기를 한번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월 스마트폰 글로벌 데이터는 좀 굉장히 부진했다 네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 아시죠 손해보험도 지금 이거는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아침에 제가 다른 프로에서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손해보험 쪽이 요새 주가 좋은데 여기 대신주가 박혜진 연구원님이 기대치 상의할 거다 이렇게 적어졌고 차를 타는 사람들이 좀 예전보다는 줄다보니까 손해율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떨어졌고 오미크론 확산도 있었고 유가 오르니까 차량 유지비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동차 손해율이 좀 긍정적으로 여기 유가 때문에 차량 운영이 아무래도 줄겠죠 그리고 백내장 수술 기준 기급 기준 이게 백내장으로 1년에 여기 저도 깜짝 놀란게 1조 원인데요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보험금이 1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근데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지금은 그 시력 검사용으로도 할 수가 있나봐요 해가지고 보험금을 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근데 이번에 수정체가 혼탁한 거 이번에 제도를 바꾸면 수정체가 혼탁한 것만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분기 평균 400억씩 이런 게 지급이 됐는데 1년에 천억이 넘잖아요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초 4월 시행 여부가 있었는데 실제 시행될지는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보험회사들한테는 좀 좋은 뉴스다 그리고 대신주권은 여전히 현대해상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와 근데 많이 오르긴 몰랐어요 진짜 꾸준히 그래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보험은 이제 이해되시죠 보험주들 워낙 싸고 저평가 돼 있으니까 아직도 싼 거 같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독립 리서치 아니 그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센터 여기서 나온 거니까 제가 뭐 적진 않고 증권사 보고서는 아니고요 여기 한국 IR협의회사 영풍정밀 어젠가 기억나시죠 보고서 하나 나왔던 거 그래서 영풍정밀은 비철 재료 분양 이 펌프 같은 거 만든 회사에요 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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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보 이런 거 만든 회사 고려아염 계열사에요 네 요거는 한국 IR협의회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영풍정밀은 고려아염 그룹에 펌프와 벨브를 공급한 회사고 옛날에는 이제 기술 제휴로 받아온 걸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그룹사 쪽으로 25% 나머지는 다른 회사 쪽으로 75%를 납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국제유가가 좀 급등한 가운데 전방산업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서 긍정적이다 뭐 정유플랜트 이쪽이 유가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정유화학사들이 23년까지 설비투자를 늘리면 이것도 수혜를 받겠죠 거기에 뭐 반도체도 있고요 그러니까 플랜트, 석유화학, 반도체 이런 공쟁에 들어가는 다양한 펌프 같은 거를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또 고려아염 지분도 갖고 있고요 영풍 지분도 좀 갖고 있어요 이걸 합치면 지분가치가 2300억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1400밖에 안 돼요 지분가치의 절반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적자기업도 아니고 돈도 잘 벌어요 연간 한 100억 이상 법니다 그렇죠? 네, 벌고 PER은 이제 올해 기준으로 10배 근데 PER 더하기 저기 그 회사 지분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평가거든요 PBR이 0.5배 정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배당도 한 4% 주고 근데 너무 자본이 커요 자본이 커서 이 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ROE가 좀 낮아요 4%, 5%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풍 정미를 우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최대 단점은 ROE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저 ROE를 높이려면 자기 주식을 많이 매입하거나 배당은 더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영풍 정미래 단점이다 그러니까 어제 보고서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분명히 전방 산업도 좋고 앞으로 분명히 좋아지는 분위기로는 갈 거예요 근데 이 ROE를 어떻게 늘릴지 이거를 좀 경영진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주식 같은 거는 거의 매입 잘 안 하는 거 같죠? 그렇죠? 없어요 이거 ROE 늘리려면 배당을 많이 주잖아요 자기 주식 매입 많이 하면 돼요 그럼 ROE 확 올라갑니다 ROE가 3, 4, 4, 4 너무 낮아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지 계산을 해보면 ROE가 지금 몇 프로죠? ROE 4% 유지하고 있어요 매년 한번 계산해 볼까요? 기대 수행일 얼마나 나오나? 음 ROE가 4%니까 계산기 1.04 BPS 주당 순자산 가치가 올해 18,770원 올해 왜 줄죠? 18,000원 19,000원이라고 계산해 볼게요 그럼 28,000원이고 이거를 현재 주가 얼마죠? 현재 주가가 9,460원 2.97 뭐 낮은 건 아니에요 아주 낮은 건 아닌데 2.97이면 11.5% 뭐 낮지는 않습니다 ROE가 이렇게 낮은데도 워낙 주가가 낮다 보니까 저평가 매력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투자 매력은 있습니다 분명한 건 연간 기대 수행일은 11.5% 정도 나오고 배당 4% 주고 저평가 돼 있고 또 전방 산업 성장하고 이런 건 좋은데 어쨌든 좀 아쉬운 건 ROE가 4%는 너무 낮아요 자기 자본익률이 이거를 자기 주식을 확 쌓아가지고 한 7%까지 늘려주면 주가 엄청 오를텐데 영풍영밀은 자자주만 매입하면 주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아쉽네요 자자주만 매입이 없어요 별로 전자공식 보니까 매입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것만 되면 알아서 주가 올라갈 때는 그게 좀 아쉽다 어쨌든 분명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하지만 ROE를 좀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 그것만 좀 잘 되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보고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신한금융에서 나왔던 자료고 신중한 같지만 다르다 오랜만에 정말 통신장비 보고서가 나왔고 오늘 통신장비주가 급등하는데 일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핵심은 뭐냐 삼성 5G 갖고 오신 분들은 희망은 가져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대로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지만 다르다 21년도 하반기에 21년도 하반기에 21년 상반기에 버라이전 수주 따내고 삼성이 잘 가다가 작년 9월에 미국 미국 버라이전 주문이 급감으로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 내 항공사하고 주파수 간섭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지국 설치를 못한거죠 이제는 해결됐구요 해결 서비스 게시 합이 됐고 이러면 이제 다시 기지국 설치 하겠죠 그래서 이미 공급 재개가 확인됐대요 삼성이나 이런 버라이전 쪽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그리고 올해 올해는 상반기는 좋은데 하반기도 좀 기대를 해보자 올해 일단 버라이전 또 여타 통신사가 투자를 좀 확대한다고 합니다 주파수 경매도 추가로 진행이 됐고 거기다가 미국의 신규 통신사 DC 네트워크 이라고 했나봐요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제4 통신사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G 기지국은 무조건 설치하는 조건 3만개 이상 앞으로 깔아야돼요 그래서 삼성의 수주 가능성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외 지역도 투자가 확대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프라이빗 5G 5G 특화망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5G 망을 까는거에요 통신사 의존 안하고 자기네가 직접 네이버가 이미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네이버 중심으로 또 한전도 할거고 그래서 장비사들은 좋은거죠 여기다 직접 납품을 하면 되니까 중소형 장비사들한테 기회다 그래서 최선호주는 음 여기서 이제 최선호주는 HFR HFR 실적 좋았던거 기억나시죠 RFHIC 기가레인을 좀 좋게 보고 있고 관심종목은 기업은 한번 공부는 해보세요 HFR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전히 가장 실적이 좋았던걸 기억하고 RFHIC 는 전력반도체 그죠 요런 기업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가 근데 밸류는 제일 저평가되어 있네요 제가 보니까 뭐 이유는 있겠지만 이노와이어가 가장 좀 밸류에이션 상황에선 좀 저평가되어 있다 이노와이어 한 8배밖에 안 돼 가치상으로는 얘가 제일 싼거 같아 이노와이어가 오늘 다 올라갔어요 뭐 RF, 이노, KMW 워낙도 안갔었고 오늘 저 보고서에 다 반응이 아우 HFR은 벌써 다 올라갔네요 확실히 실적이 제일 좋으니까 금방 올라갑니다 이건 이제 그때 우리 한번 실적으로도 봤던 기업이죠 당시 5G도 이제 좀 봄날이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또 개인투자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 좀 고생했던 기업이니까 이제 좀 봄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보고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끝나서 희망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보고서 다 봤고 이제 시장만 좀 간단히 정리해 드리면 오늘 종합까지 수는 일단 보합권 강보합권 코스피는 잘 끝났고 오늘 코스닥이 좋았어요 예 올라가죠 조세가 시장에 지금 3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고 정말 오랜만에 반등장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 그래서 정말 끝없는 하락이 좀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 좀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뭐 다행스럽죠 긍정적이고 여기서 좀 버텨주고 있고 일단 지금 시장은 뭐 PER 한 10배 정도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저평가 되어 있고 예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시장은 뭐 꾸준하게 예 조금 더 레벨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그 레벨업의 속도가 천천히 간다는 거죠 막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근데 뭔가 이벤트가 생기면 급등 나와요 네 그건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그게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시장이다 확실히 요새 악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호재도 없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좀 완화되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근데 이럴 때일수도 흥분하지 마시고 여유있게 시장 뭐 기업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뭐 기관들이 프로그램으로 좀 많이 사줬습니다 오늘은 보시면 프로그램 좀 동반해서 사줬고 다만 좀 요게 비차액이 또 이게 많이 나왔죠 천억 이거 다 외국인들이 판 거에요 그래서 기관들의 방어는 긍정적이었는데 와 주식 안 삽니다 외국인들 정말 안 삽니다 2800억이나 팔아버렸어요 계속 줄인다는거 이런 상황이면 추세상승이 나오긴 좀 사실 쉽진 않죠 주로 판건 뭐 뻔하죠 삼성전자 전기전자 끝없이 쉬지 않고 외도하고 있고 오늘은 좀 철광주도 많이 팔았구요 반면에 그걸 기관이 다 받아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 올라간거죠 그래서 오늘 기관에 근데 기관의 매매는 크게 뭐 연속성은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장에 강한 뭐 레벨업은 좀 아직은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금속과 시멘트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뭐 시멘트주다 아세아가 제일 쌌구요 오늘 아무튼 그냥 시멘트의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는게 맞는거 뒤늦게 이제 건조제주들이 가는데 건설 건조제 시멘트까지 다 일제에 한번씩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항암제 기업들도 바이오 도 괜찮았더라구요 보시면 오랜만에 갔죠 일부 이제 순환매가 돈거죠 그동안 매지온 쇼크라든가 여러 쇼크때문에 좀 빠졌는데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바이오 기업들도 좋았고 화장품 회사들의 주가도 좀 괜찮았고 케어젠의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네요 연후도 오랜만에 좋았습니다 연후 오늘 이츠암불 엘지생활건강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화장품 회사들 주가 다 견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좀 리스크가 있었지만 빠르게 좀 이렇게 주가가 복원돼서 다행이구요 자동차는 만도가 일을 냈어요 만도가 뭐 유증연구원이 보고서를 좀 썼던 것 같은데 네 오늘 그냥 정말 오랜만이죠 제일 많이 빠졌어요 부품주 정말 오늘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서 분위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산 거는 역시 기관투자들 이끌었다 보고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멘트 항공주 괜찮았고 리오프닝도 오늘 괜찮았어요 게임즈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았습니다 1.8% 카카오게임즈가 그 전환사체 물량 때문에 이제 우려 때문에 좀 빠졌다가 또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컴투스 뭐 이런 기업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이제 보고서 보여드렸는데요 통신장비 진짜 오랜만 에이스테크 RF 뭐 그냥 KMW 이노와이어 서진 네 다 올라갔고 보톡스도 좀 올라갔고요 MLCC도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모텍이 오랜만에 갔네요 아모텍도 옛날에 한번 상담해드렸던 것 같은데 와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오늘 응 많이 올렸네요 다행입니다 진짜 한번에 갔네요 한번 그리고 휴대폰 부품도 이제 중국 스마트폰 재고 축소 기대감 일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엔터 엔터 뭐 어제 임플란트가 많이 빠졌죠 근데 오늘은 다시 회복됐어요 덴티우미안 2.5% 올라섰습니다 그다음에 의류 회사들 예전에 뭐 실적 좋고 하니까 분위기 오늘 괜찮았고요 더 네이처홀딩스가 오늘 괜찮네요 2차전지 업체도 오늘 일부 삼성 요새 삼성 SI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오늘 삼성전자가 어쨌든 간신히 상승했고 하이닉스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소재도 오늘 좋았고요 전보 뭐 나노신 소재 LNF 2차전지 소재도 엄청 빠졌다가 이제 많이 회복이 되고 있어요 인테리어 쪽도 오늘 좋았고요 그리고 태양광 장비 광고 인터넷 대표 중 네 다 골고루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새 이노션도 정말 어렵지만 그냥 꾸역꾸역 반등은 천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도체 재료 쪽도 오늘 좋았습니다 오늘 테크잉이 정말 좋았네요 오랜만에 테크잉 SNS템 오니큐엔씨 덕사나이 메탈은 좀 빠졌네요 그리고 뭐 다 괜찮았고요 이제 빠진 거는 농업주 비료주 많이 올랐던 기업들 있죠 다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농업주도 좀 빠졌고 너무 올라서 그런 거죠 건설조는 HD 지현대 산업 개발이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등록 말소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근데 서울시는 그거보단 영업정지 처분 내릴 것 같은데 그 우려감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사실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네 이걸 우리가 그 한 달 전부터도 이미 국토부는 초강력 제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강한 제재는 좀 인진하고 있었는데 등록 말소까지는 그건 좀 아닌 것으로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업정지를 당해도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수준이 못해요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그 국토부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건설주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항공기 부품도 요새 많이 올랐는데 뭐 너무 올랐죠 한국항공우지도 그때 말씀드리자면 밸류가 비싸요 제가 그래서 좀 줄이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싸진 않아요 기업들이 요게 보시면 에라지나 엑소온도 옛날에 저평가 돼 있었죠 밸류가 열일곱 배까지 갔어요 보이세요 퍼 열일곱 배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조심해야죠 항공우지도 마흔 네배 지금 절대적으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수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쪽 방산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건설주는 뭐 싸죠 아직도 싸요 근데 이제 그동안 급하게 오르다가 오늘은 쉬어갔던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오늘 좀 쉬어갔고 유가 하락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철강주도 철강주도 이제 철강가율은 워낙 올라가는데 오늘은 좀 약간 눌림목이 나온 것 같고 뭐 싸죠 아직 풍력 쪽에 오늘 좀 빠졌고요 풍력 에너지 쪽에 일부 기업들이 좀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해운주 조선주 그리고 여행주 정유주 정유주는 이제 어제 워낙 좋았었고 오늘은 쉬어갔어요 오늘은 조금 눌러줬다 S51이 시총 11조인데 이노베이션 19점이 좀 너무 심하죠 너무 말이 안되는 주가인데 안갑니다 좀 답답해요 GS도 너무 싸고 이게 시총 4조밖에 안됩니다 지주회사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은행증권은 좀 지지부진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증은 요새 거래대금이 증가를 안해서 좀 답답한 감은 있어요 그러나 결국 시장이 나중에 또 호황장이 오면 거래대금 증가할 수 있으니까 역발상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제 오늘 시장은 요정도 좀 정리해드리고 아무튼 오늘도 많이들 좀 고생하셨고 제가 이제 보여드린 뭐 이런 보고서나 이런 거 보시고 참고하시고 여유 가지고 천천히 하세요 주식투자라는 게 뭐 어렵지만 네 지금 분명한 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PER이 10배니까 기대수익률이 지금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0% 돼요 연간 기대수익률이 그러니까 결코 뭐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진짜 저평가 되어 있는 거고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국가 중에 하나에요 그런 걸 감안해 보면 충분히 지금은 좀 매력은 있다 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0 정도까지 가도 비싸진 않은 거죠 퍼 한 12배 정도 되니까 비싸다고 좀 볼 순 없어요 음 이제 관건은 지금의 실적이 유지되고 물가가 좀 안정화되고 그런 것들이 좀 나와서 주변 환경이 좀 개선되면 더 좋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건 아직 안 보여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외국인은 여전히 팔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지만 밸류 자체가 워낙 낮고 기간 조정도 충분히 받았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 시장에 계속 있으면서 좋은 기업 저평가 되고 꾸준히 돈 잘 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한국 자산시탁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저평가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찾아보시고 그런 쪽으로 가치투자도 한번 병행하시고 철저하게 트레이딩 할 건 트레이딩 하시고 아까 뭐 항공우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너무 밸류가 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사고팔고 병행하면서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맞는 전략이 아닌가 그러니까 가치투자로 저평가된 건 좀 끌고 가시면서 좀 모멘텀 위주로 가는 좀 고밸류 기업들은 사고팔고 하면서 병행을 하는 게 가장 뭐 지금은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어쨌든 시장은 정체돼 있지만 삼성유자 때문에 종목 장세는 계속 펼쳐지니까 투자하시기엔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아무튼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전달해 드렸고 내일도 이 시간에 좀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게 공시가 없어요 이렇게 딱히 아까 SK 지주회사 SK 주주환원 그거에 대한 정책 발표 그거 외에는 오늘은 뭐 뚜렷한 전자공시는 눈에 띄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오늘은 공시가 별로 안 보이더라구요 또 실적 시즌도 끝나고 그래서 아무튼 계속 뭐 공시나 이런 정보들 계속 좀 수집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오늘도 좋은 좀 저녁 보내시고 내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처럼 여유 가지시고 천천히 하시고 저도 계속 천천히 예 그리고 좀 방송 횟수도 아니 그러니까 뭐 마감시장이나 이런 거는 계속하지만 계속 좀 줄여나가면서 저도 컨디션 관리하면서 천천히 여러분과 같이 동행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너무 이렇게 많이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들어 강응보센터장이나 염승환 이사 이트렌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피싱 사기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트렌드에서는 투자자 개인에게 이메일이나 SNS로 개별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숙지하시고 절대 거짓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라며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당사자들에게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이트렌드 재테크를 어떡하죠 이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